제가 예능 보정이 처음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높고 좋아해요. 매드가 신선한다.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늘 받아쳐줄 말이 없어. 이 형을 왜 섭외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은데 표정이? 이제 예능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신단 오프닝은 좀 어울리지 않는 톤이네. 위험하기 힘들게 위험하기 힘들게. 다운이 많이 되고. 어디지? 아 여깄네. 조금씩 고소한 냄새가 확 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 난 비염이라서 냄새가 안 나. 맞다 맞다. 형은 냄새를 못 맡지만 나는 지금 오자마자 너무. 냄새가 안 나.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나갈게 돌리시고. 아니 아니 아니. 왼쪽으로 해. 왼쪽으로 해.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겠네요. 가자 빨리 빼 대세요. 빨리 빼 대세요. 잠깐 시간. 아 이거 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드셔야 돼요. 형 이거 어렵죠? 어려워. 근데 이것만 조절만 조금 하시면. 자 얼마나 탔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대박. 어떻게 어떻게. 와. 와. 와 이거. 자기야 계속 한 개 올려놓자고. 왜 이거 올려놓자고. 죄송합니다. 뭐를 드실까. 쌍화차 먹을 사람 손 들어봐. 소쌍화차. 매실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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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 쌍화차 먹을 사람 손 들어봐. 쌍화차. 아 그럼 왜 이렇게. 저는 냉커피랑 매실주스요. 매실주스 배틀 때. 막아 막아. 감사합니다. 파이팅도. 파이팅도 마구. 이 친구가 진짜. 야 씨. 매실은 손이 져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아 매실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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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주스는 자주 먹어봤을 거 아니야. 엄마가 담가 주셔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 오미자는 잘 못 먹어봤을 거야. 그래서 5. 5. 약해 보여. 여러분. 어머니. 광장이네 감자니까. 그러니까. 웬류넥강이에요. 마른장작의 활약이 좋다고. 알겠어. 알겠어. 뭐야. 그것만 보여주면 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여기는 오미자네.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 communist. 나 그냥 볼까. comme ça reaches wherever like cokochb vhs redesign de la panique. 아니면 어디서uous submit of the veal. 왜 소름 돋는다. 오 근데 해야 하나 더 좋은 일요. 오오. 자. 오오. 아 선생님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제 손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바로 들려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부터 여기가 좀 얹힌 것 같아서 원래 소화가 잘 안 돼 만성 위험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돼 만성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혹시? 네 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장기관이 지금 아 다 안 좋아서? 병약한 편입니다. 괴양상 대장염이 있고 간염 때문에 한 2주 입원했었고 폐렴 때문에 한 달 정도 입원했었고 담낭형이 있어서 제가 쓸 게 없습니다 거기도 쉽지 않네 사무침 올리시고 쌈장 쌈장 하나 하고 마늘 하나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드세요 드셔보세요 가장 이쁜 사람 제가 그럼 먹어드릴게요 아 하고 있는 코너가 많아요 아이고 맛있어 세 그릇 더 시킬게 그 내가 한번 뚫게 보니까 메디야 네가 세 그릇만 더 주세요 부탁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제일 커서 여기 녹화 중에 목소리 사장님 저희 육개장 세 개만 세 그릇만 더 주세요 먹고 싶다 그래서 세 개만 더 주시고요 그리고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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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메디야 메디 다 먹은 거야? 네 저 또 먹을 건데 또 먹을 건데 또 먹을 건데 김치가 매일매일 나간다는 느낌 김치가 매일매일 나간다는 느낌 와 그나저나 매드 클라운이 형 한 마디도 안 하고 먹고 있어 하하하하 팔차기도 한 번 딱 치워가지고 갈려있잖아 여기 좀 여기 좀 아 여기 좀 야 가벼게 같이 할 수 없네 메디야 아 네 거의 뭐 우리 저기 시골에 계시면 우리 저기 고무 할머니처럼 드시네 아니 시골에 계시면 우리 저기 고무 할머니처럼 드시네 아니 다리 하나 올리고 이렇게 다리 하나 올리고 이렇게 이쪽 상에는 사실 이게 어울리거든 이런 상에는 이게 이게 어울리거든 난 안 되거든 이게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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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흐르지 랍도 화르지 오오 두근네 두균 오오 여기가 뭐 폴 래퍼 어떻게 들으셨어요 메디 크라운? 저 랩이라기보다 각살이 타령이 갔어 네 뉴루이 장소 왔다 자 추 수어 아 좋다 어 어 수어탕 지부네 어 탕은 내 친구한테 간다 오케이 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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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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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